킬가 뜨니까 만약 파워덱으로 카카를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파워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미나 송파워는 늘 오십니다 룬피 룬반구 룬큐브 룬숙전기 룬디 어? 어? 아스트롤라벨 뭐야 헬류보송 이게 터보 증기 창벽 말구 암울한 전망 전망겜 고통 고통 룬큐브 고통 룬큐브 생명력 전환 고어 서진 돌리고 동각이 없는데 재커 꽃샘 주인은 그냥 흠 가다가 주워가면 되겠지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돌리랑 노트가 제일 좋아 흠 컴드 눈알 컴드 눈알 다 들고 가고 싶은데 컴드가 그래도 조금 더 급하겠지 근데 컴파일드라이브라든 카드 이름 그냥 파일드라이브랑 말장난하는거야 냉성한 냉성한 아 하 아 아 섬탑 원데이투데이 하나 킬각은 안나오나 킬각은 안나오겠지 나오네 타륜 도약을 들고 갈까 이건 이겼지 너무 쉽게 이겼지 하 아 타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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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접색 서즈 편향 디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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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논필 성나껍 나 깝쏭 슬더스 딜찍노 게임이었네 오우 비가 기는구나 정말 끔찍하다 아이아 홀 흥 쇄다 체력이 오징가합니다 피가 담긴 병 두 장의 카드를 면허시킵니다 타수 타타할까 그냥 아니 뭔데 에임이 굉장한 디펙트 조각 모음은 지금 필요 없겠지 김명중씨 명중 정도면 좋긴 해 천천 아 앞에 산소가 더 있네 아이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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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수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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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아줘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존버에서? 아니 잠깐만 왜죽음? 저거 왜죽음? 버그인가? 암튼 버그임 차마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어둠이 폭발해서 또 무의미한 것을 배웠군 이번엔 진짜 자가수리 두번 하자 피좀 채우자 피좀 채우자 아니 제발 피좀 채우자 되게 센데 역시 디펙트야 엄청 강하지 치트루 유물을 4개나 먹고 시작했으면 셀 수밖에 없지 퍼벼파기 호벼파기 눈할퀴기 아니 눈할퀴기 강화된거 먹고싶은데 강화된거 절대 안나오네 야아 순수 순 순... 순... 순수 질레하실수가 없다 와 신경고기 조otes 고기 아 이제 자기가 둘이 더블로 쓰고 쾅 탐색 버퍼 유성타격 탐색으로 선천이나 빨리 쓰자 덱파워도 충분하고 룬 반구 페널티 없다 이제 룬 구우 된 룬 구우 돼서 이제 보이지 않을까 룬 익스피어 그리운 그 유물 룬 구슬 주머니 필요없죠 인공물 까주긴 알건데 인공물 직접 까면 되지 필요한 카드가 싹 다 밑에 있는 천천 맨 아래 장 전략의 바보 눈 헬 퀴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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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 드론은 많은데 다 밑에 깔려있네 다시 시작 두판 두판 다시 서지 서지 편향 편향 냉정냉정냉정냉정한 아니었어요 썩 세탄력 룬...뭐요? 룬...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여기서 상상 속의 유물 꺼내시네 세상에 코스트 없이... 아니... 코스트 없이 페널티 주는 유물이 어디있어 말 서순했다 근데 서순하면 맞는 말이야 노코스트 페널티움 룬피라미드는 4면체다 룬큐브는 8면체다 그러면 12면체도 있지 않을까요? 룬 12 미우 룬큐브가... 8면체가 맞아요? 음... 대학원 내려칩니다 재활용 순수 넣어서 재활용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럴거면 순수를 넣지 말걸 그랬네 재활용이 나올 줄 알았으면 병법성 무슨 잘못을 해주리라 대학원은 이걸 막네 역시 디펙트 푸른 양초 정제된 혼돈 대학원 얘기 넣어서 PTSD 공동 빵열판 빵열판 미라솜 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야 이거 야 이거 기생충 먹으면 주자림 어 잠깐만 지금 기생충이야 소름돋네 잠깐만 눈알키기가 안 뜨니까 기생충이죠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뜨거워 ג orbite 지수 아 저는 아 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할퀴기 진단법 기생충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민초 포션 꺼내내기 걷어내기냐 냉정함이냐 냉정함이 났겠지? 아 분양받기 미션 있었네 세상에 걷어내기 하위 뭐 뺄까? 해도 되겠지? 하지 지금 빼면 딜 달릴 것 같은데 하위 뭐 아 좋다 역시 방열판이 디펙트 템포의 희망이지 디펙트 템포의 희망은 재구성이지 카카을 잡을 땐 파워가 많다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었네 짚어내기 followed 분양 희망 과연 이길 수 있다 일단 파워가 충분하면 그리 어려운 모프는 아니다 아니 반복좀 쓰게 제발 강화좀 들어가면 안되겠네 강화해 아니 반복해 강화좀 절대 안들어왔네 강화좀 제발 제발요 부탁임 킬각이었네 킬각 뜨니깐 킬각 파워덱으로 카카를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파워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미라 송파워는 늘 오십니다 맞습니다 파워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생각해봅시다 방열판부터 찾으려고 했네요 파워가 부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신에 맞춰진 않았기 때문에 공격하진 않았기 때문에 신의 배송이 되었고 공격하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역시 터보야 룬축전기가 두개가 먹히던가? 어... 이즈하구만 이즈 피지 으잉? 룬축전기가 두개가 먹히던가? 이즈하구 근데 먹혀봤자 지금? 구채술로 다 없게라서 더 먹을 필요가 없음 땅혈판 이즈하구 다 이즈하구 이즈하구 고어 서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아이고 밀집 깎네. 근데 깎여도... 깎여도 널덜하다. 공허하한 디벡트. 공허하한 디벡트. 행꽃. 행복한 디벡트. 봤다. 후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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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못 썼지? 전 찾을 수 없나? 잘못 썼네? 암 VBA ift 암 VBA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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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bam 짭 빤 아니, 전파한다. 시리야. 소리 최대로 피워져. 아, 뭘 하는 거야. 저 사람 밴 해. 유료 밴. 이제 제 귀나 돌려주면 되겠지. 근데 구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네. 아, 이 논간. 요정은 이제 공채요. 무료 요정. 이펙트 본체.